화장실 안에 있는 것은 나무 변기와 톱바 변기 뚜껑을 열자 양동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, 다가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톱밥변기는 아이들의 침실에도 있고 서재 한편에도 놓여 있습니다.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? 이 정도면이 태어난 날씨가 됩니다. 왜냐하면 그니까요라는 건강을 만들어져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는 우리가 할 수있을 수있습니다. 네, 그는 우리에게 갈 수있을 것입니다. 인분 퇴비는 모두 정원에서 작물을 키우는 데 사용됩니다. 그리고 정원에서 자란 것은 사람과 동물이 먹죠. 그리고 사람의 배설물은 다시 퇴비암으로 들어갑니다.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.